자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세상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작은 미생물들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과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폭발로 인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싸하지만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그렇죠? 다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과서로 책으로 배운 내용들 그건 다 가상이에요 가상 정확하게 어떻게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육하원칙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주체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다른 책에서는 과학과 이론에서는 이런 이론을 펼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느냐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정의를 내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나서 3장까지 쭉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세요 그리고 셋째 날 오후부터는 여섯째 날까지 그것을 나누어진 것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 뭘 만드세요?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세요 그리고 셋째 날 아랫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과 바다로 나누어요 3일 동안 아주 무질서했던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진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해요 셋째 날 오후에 식물로 땅을 채우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고 다섯째 날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고 새로 하늘을 채우고 여섯째 날 육상 동물로 이 땅을 채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략 스케치하고 넘어가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창세기만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고 괴핵적이고 감히 과학에서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공간을 탁 나눠놓고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운 뒤에 공간을 알맞게 채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괴핵적으로 괴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조는 여러분 뭐가 창조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고 인간이 뭐를 개발했다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만든 거예요 그건 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있는 쇳덩어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건 있는 걸 가공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뭘 가져다가 바다에서 뭘 가져다가 우주에서 뭘 가져다가 가공하는 거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창조했다 그건 오만발상한 거고 무식이 충만한 소리죠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이나 반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지어다 너의 자녀가 형통하고 너의 어두운 삶의 고난과 과거와 상처가 회복될 지어다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임할 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도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용서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일으키시면 일으켜지는 거예요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독백하시죠 야 참 좋다 참 좋다 감탄하세요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의 알맞게 모든 것이 채워진 다음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만큼 필요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뭔가가 떠올려졌는지 땅으로 가시더니 흙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을 섞어서 어떤 찰흑상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통 팔 다리 심지어 손톱과 발톱까지 정교하게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며 고심하고 흙을 아주 정교하게 빚습니다 그리고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자 찰흑상에게 가까이 가시더니 그 찰흑상의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그 찰흑상이 붉은 혈색이 퍼펴지더니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흐뭇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비로소 사람이 만들어져서 땅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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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